힘으로는 저도 기사로는 지지마. 뜬금없이. 넌 못 들었을 것 같아서. 무슨 사인이야? 대체 무슨 사인길래? 인연입니다. 답이 됐습니까? 팔자 뒤집어버린다고 했지? 그래서 이 썩어 빠진 세상 바로잡아. 나 죽을 힘을 다 할 거다. 상대가 아무리 너라고 해도. 성세를 다스리는 건 무이고 만세를 귀엽는 건 무다. 칼의 시대가 올 것이다. 대체 뭐가 그리 당당하십니까? 내 맘 같지 않은 게 세상이다. 아픈 기억은 눌려 있는 것이 좋다. 엮었으며 끊으라고 했다. 난 분명히 말했고 흘려들었고 너야. 행수는 그리 살았으니까. 모든 건 너로 인해 시작됐다. 입은 닫아 막는 것이 아니라 죽여 막는 것이다.